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자, 권지용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카이스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카이스트 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이은주 씨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카이스트 드라마. 한석규 씨가, 요즘에 한석규 씨가 나오니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석규 씨가 이친자에 나오니까 예전에 그 마지막 유작이죠. 그 영화가 좀 끔찍하긴 했어요. 제가 왜 그걸 떠올리냐면 한석규 씨가 지금 나오는 MBC 드라마 이친자에 거기에서 최영민이라는 극 중에 나오는 지금 가출팸의 리더를 트렁크에다가 가둬가지고 데려가는 장면에 나왔는데 하필이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이은주 씨의 유작에 거기에 한석규 씨가 마지막에 갇혀서 굉장히 잔인하게 피를 흘리면서 그렇죠. 그런 장면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약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살아계셨으면 드라마, 영화 엄청나게 완성이 활동했을 텐데. 근데 그때 카이스트라는 드라마가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카이스트를 가서 저렇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과학에 대해서 논하고 아, 저런 삶도 살아보고 싶다 했지만 역시 카이스트를 벽은 권지용 교수님만 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갤럭시 코퍼레이션. 아, 마치 갤럭시 광고 같네요. 자,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무슨 회사인가 했더니 정말 이게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닿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새로운 회사입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엔터테크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에도 이제 테크를 접목시킨다. 벌써 이 메인 화면부터 우주인과, 그렇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갤럭시 이즈 휴먼. 지금 여기 소속 연예인은 달랑 한 명입니다. 권지용 교수님. 자, 근데 갤럭시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회사가 정말 약간 미래를 짊어질 만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권지용 교수님이 카이스트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괜히 간 게 아니었다는 게 여기에 흐름에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카이스트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우리가 이제 좀, 물론 지금 보면은 자, 의사선생님 꼭 필요하죠. 우리 애 낳는데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없어가지고 막 전전긍긍하고, 그렇죠? 막 다리 부러졌는데 정형외과 교수님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어떤 그 반대되는 상황 때문에 조금 이 이공계 쪽에 응원을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공계 쪽, 그거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아니, 그러면 물리학을 연구하는 박사나 날씨를 연구하는 박사님한테 최소 1천 이상씩 줘보세요. 그럼 가겠죠. 아니, 근데 피부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강남에 가서 하면은 월 2천, 최소 2천에서 1억 버는데 누가 그 거기 가서 연구해가지고 연구비 겨우 어? 몇백만 원 달랑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거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공계를 안 가고 저기 의대를 택하는 거 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더 많이, 삶의 질을 높이려면 더 많이 벌어야 되고 아들, 딸들 키우려면은 당연히 더 좋은 걸 하려면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가겠죠. 그럼 내가 순수한 목적으로 무슨 이공계 무슨 뭐 획을 그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도 먹어야지 순수한 마음이 들지 아니, 굶어 죽겠는데 무슨 마음이 들겠냐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공계를 가는 걸 막 응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카이스트 학생들에 대해서 되게 저기 카이스트는 의대가 없으니까 어? 카이스트를 간 사람은 요즘에 다 의대 가는데 카이스트 가서 훌륭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카이스트를 나와서 다시 의대를 중간에 바꾸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응원을 하다가 많은데 카이스트를 계속 가서 이쪽으로 가면 응원을 합니다. 어쨌든 카이스트 교수님이 된 게 여기랑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괜히 갑자기 느닷없이 다른 데 교수님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권지용 교수님 정도면 다른 데도 지금 다 가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획을 그으면 정치인이나 교수님이나 이런 거를 그 길을 꿈꿔서 가는 게 아니라 한 분야에서 획을 그어서 1등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다들 교수님으로 초빙하고 정치인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왜 하필이면 카이스트를 갔을까? 그렇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그 교수님을 하면서 그런 테크 기술들을 배워서 나중에 콘서트에 접목할 수도 있어요.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그걸 꿈꾸고 있어요. 내년도에 이제 GD의 콘서트가 있을 때 거기에 모든 기술들 지금 예를 들어서 확장 현실이라고 하죠. 확장 현실들의 기술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콘서트를 꿈꾸고 있거든요. 지금 다 연결된 활동들이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다 하나씩 떨어진 활동들이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다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일단 모토를 알아보죠. 새로운 엔터테이너먼트 회사의 등장이니까요.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독창적인 IP를 소유하고 확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엔터테이먼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이런 모토가 있고요. 한 3개 정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한국의 독창적 예능 컨텐츠를 전 세계로 배급하여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매력적인 스토리와 창의적인 포맷으로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뭔가를 꿈꾸는 것을 제일 잘 알려면 당연히 홈페이지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그 홈페이지 한 번 안 들어가 보신 분들은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돼요, 홈페이지를. 자,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AI를 포함한 첨단 기술과 창의적인 콘텐츠를 결합하여 사람들의 일상에 즐거움과 영감을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이 엔터테이먼트 회사가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다 나와 있죠. 뒤로 가겠습니다. 물론 글이 적힌 대로 행해야겠죠. 자, 여기에 예능, 여기에 소속 연예인 들어가 보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자, 이 사진 딱 한 명. 유일합니다. 자, 또 누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권지용 교수님하고 어떤 비슷한 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겠죠. 우리 당연하죠. SM, YG, 그리고 JYP 다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권지용 교수님도 원래 SM을 갖다가 자기랑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SM과 멀어진 과거를 말했습니다. 안 어울리잖아요, 딱 봐도. SM하고 안 어울리죠. 무슨 이미지인지 아시겠죠? 투애니언이 SM 가면 어울리니까 전혀 안 어울려요, 지금. 트와이스 춤추는데 옆에서 저기 투애니언이 랩을 퍼봐요. 안 맞아, 안 맞아. 전혀 안 맞아, 색깔이.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아까 나온 건가? 아, 지금 현재 이건 다른 섹터를 눌러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미디어 스튜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 최대 예능 제작사로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소속 연예인은 이 권지용 교수님 한 명밖에 없고요. 지금 일단은 제작사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 자, 피지컬 100, 이거를 제작한 글로벌 콘텐츠 스튜디오 스튜디오 27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벌써 넷플릭스에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고요. 피지컬 100 시즌 2가 또 제작됐죠. 이게 넷플릭스에서 한국 예능 사상 최초 글로벌 탑10 TV쇼, 비영어 부문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G-DRAGON 영입 전에 저런 것을 지금 했다. 그리고 그 전에 2019년 8월에 설립되었는데 초창기에 이런 걸로 떴습니다. 부캐, 유재석 씨가 유산술로 떴고. 그다음에 또 이런 아바타들을 소환해서 이런 기술들이죠. 메타버스 기술들로 옛날에 지금 고인이 되신 분들을 다 소환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제일 그리웠던 분이 저 미치죠. 아무래도 2세대니까요. 서지원 씨의 내 눈물 모아를 남자들이 노래방에서 부르다가 괜히 분위기 이상해진 적 많죠. 그 위에서 안 올라가요, 이미. 그리고 김성재 씨,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죠? 이거 논란이 상당히 지금까지 되고 있죠. 왼팔의 주사자국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범인은 누구인 것인가. 아직도 지금 안 풀렸어요. 지금 그리고 김자옥 씨. 김자옥 씨가 젊을 때 모습이랑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여기서 김자옥 씨, 그리고 지금 김성재 씨, 그리고 서지원 씨,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였죠? 이 네 분을 지금 살려냈어요. 살려내가지고 지금 다시 아바타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아바드림이라고 2020년에 제작된 건데 여기 있군요. NRG의 막내였군요. NRG의 막내 고 김한성 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NRG의 멤버들이죠. 예전에 리즈 시절에 비해는 너무 후덕해졌지만 얼굴 남아있죠.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NRG의 막내가 너무 일찍 나이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바타로 부활을 시켰습니다. 눈물이 지금 막 글썽글썽거리죠. 서지원 씨도 불러냈고요. 김성재 씨도 불러냈고요. 김자옥 씨도 불러냈습니다. 아바드림이라고 우리가 꿈꾸는 옛날에 고인된 이 연예인분들, 친구들, 이거를 아바타로 부활시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요. 이런 기술들이죠. 이게 갤럭시 코퍼레이션의 기술들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GD의 콘서트에 쓸 수도 있겠죠. 이거 말고 마미손 아티스트. 그것도 여기서 만든 겁니다. 마미손. 아시죠? 지금 쇼미더머니가 이제 안 나오고 넷플릭스에서 다른 랩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박재범 씨가 진행해가지고. 근데 예전에 매드크라운이죠. 매드크라운. 저는 소유 씨랑 부른 노래에서 나오는 매드크라운 말고 매드크라운이 혼자 하면 저는 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장성수 씨가 그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스타일이 좋은데 어쨌든 매드크라운이 이제 떨어지자마자 마미손 캐릭터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바로 이 부캐. 부캐를 시작으로 이름을 알렸던 회사입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 AI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죠. 그리고 유키즈에 나오면서 지금 갑자기 기습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키즈에 나왔는데 그때 논란이 있었죠. 경찰서 앞에서 그 태도에 대해서. 근데 원래 자기는 원래 그 스타일이고 막 비아냥대고 이런 건 아니다 했는데 GD를 아는 사람이라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그게 그루브가 굉장히 몸에 배어있어요. 항상 그래요. 손가락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번에 유키즈에서 맞춰가지고 100만 원 받았는데 GD가 설립한 재단이 있습니다. 저스피스 재단에 마약 퇴치 재단에 기부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그 일을 겪으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를 깨달아가지고 바로 자기가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마약 퇴치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 3억을 기부를 했고요. 그리고 유키즈에서 상금탄 100만 원을 바로 이렇게 퍼포먼스로 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GD에서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때는 굉장히 압박하는 그렇죠. 프레시가 엄청나게 터지고 거기 서가지고 말하는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일을 생각할 것 같아가지고 자기도 큰일 날 뻔했다. 안 좋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원래 SM을 갔었는데 지금 딱 봐도 알잖아요. SM은 약간 댄스하고 발랄하고 이런 건데 트웨니언이나 빅뱅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M이 전혀 맞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제 서스로 멀어졌다고 합니다. 스스로 멀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YG에 가게 되죠. 그때 이제 랩을 배워가지고 YG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수만 선생님을 만났죠. 이수만 선생님을 그 스키 장에서 만나가지고 SM에 들어가게 됐으나 나랑 안 맞아서 결국 멀어졌다. 그런데 이수만 씨와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브로지 때문에 또 난리가 났죠. 브로지 때문에. 브로지가 이게 하나가 300만 원. 1억 5천만 원 넘다고 합니다. 이 300만 원이 넘는 양복에 1억 5천만 원짜리 데이지꽃 모양 브로지. 그 다음에 반지가 수천만 원짜리. 물론 뭐 이거를 맨날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걸 또 댓글에서 뭐라고 하는데 재미있잖아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못 사는 게 저 브로지가 지금 세계에서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는 경매에 팔렸고요. 하나는 GD가 달고 나왔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니진 티셔츠처럼 못 사요. 없어요. 저 두 개밖에 없어요. 다 사려고 하면 짝퉁일 겁니다. 그리고 노래가 이제 나왔는데 그 유키즈가 끝나고 나서 유키즈가 생방송은 아니니까 유키즈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바로 자기가 가서 SNS에서 라이브에서 틀어버렸습니다. 공개를 했어요. 파워라는 곡인데 이 가사가 되게 의미심장해요. 가사가 이 내용이 그 바로 자기가 그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서에 막 출동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음모당하고 그런 일들을 여기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미디어의 파워가 굉장히 대단하다 이러면서 약간 돌려서 조금 비판하는 것도 있었고 이 가사가 막 억가짤 퍼다 샬라샬라 하다가 샤다운 펌프 업 더 파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파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파워가 거의 아파트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파트 패러디한 것도 나오던데 지금 김정은 해가지고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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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 나오던데 이거는 파워가 많이 나옵니다. 파워가 그래서 지난해 벌어진 마약 의심 해프닝을 풍자한 가사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다른 장면인데 여기 보면 파워입니다. 파워가 이 두 줄에 네 개 나와요. 네 문장이나 파워가 노래가 굉장히 신나고 네 재밌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여기입니다. 지나가는 늙은이입니다. 물론 진짜 늙은이분들은 죄송한데 여기 뭐 젊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탑골공화 가사 스타한다 뭐 이러고 40대, 50대들이 지나가는 늙은이입니다. 회식 때 맨날 부장님 앞에서 빅백 노래에 춤추고 놀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활동하는 모습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노인정 가사도 들을게요. 고마워요, 권지용.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탑골공화 가서도 권지용 춤을 추고 있다는 거겠죠. 자 이거는 외국인이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번역하니까 이제 굉장히 어색해졌죠. 네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뭐 어쨌든 다 이제 좋은 말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코퍼레이션 이 회사 갤럭시 코퍼레이션 이 회사가 지금 상장 준비 중이거든요. 빠르면은 연내 상장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상으로 좀 한 달밖에 안 남아서 뭐 이번 연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 초에는 지금 상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지금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 2024에서 K-밸류업과 혁신 기업의 도전이라는 이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IPO 엑스포에 선정됐습니다. IPO를 준비하는 기업 중에서 엑스포 기업으로 꼽는데 여기서 밀리의 서재랑 같이 2022년도 성장됐었어요. 밀리의 서재는 지금 대비했죠. 그리고 이번에 한강 작가님 노벨 문학상 받았을 때 밀리의 서재가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밀리의 서재는 2022년도에 이 상을 수상하고 이미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상장할 차례죠. 그리고 이제 G-드래곤이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약간 B랑 JYP 관계처럼 됐습니다. B가 맨날 와가지고 가끔 놀러와서 예능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JYP 기둥 하나는 내가 세우고 갔다고. 근데 이제 나갔죠. 더 크려고. 박진영 씨가 쿨하게 보여줬잖아요. 너 더 가서 커라. 그렇죠. 지저분하게 싸움 안 났잖아요. 둘이. 지금 GD랑 양현석 관계도 이렇게 됐거든요. GD가 갖고 있는 상표권 그걸 다 YG가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줬습니다. G-드래곤, GD, GD 이 상표권을 모두 그냥 무상으로 줬어요. 양현석 씨가. 대가 없이 통 크게 양도했다. 너 가서 커라. 권지영 씨. 그래서 YG가 지난해 말 G-드래곤이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을 당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축복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하면서 곱게 보내줬기 때문에 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렇게 새로운 엔터테크를 꿈꾸는 AI 기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갤럭시 코퍼레이션과 첫 소속 연예인으로서 앞으로 발자취를 첫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해나갈 것이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빅뱅에서 권지영 씨가 리더일 수밖에 없는 이 장면이죠. 정말 어렸을 때죠. 이때 막 혼내잖아요. 이때 더 혼났어야 되는데. 이 밑에 승리가 있거든요. 그때 더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무릎 하나 깨진다고 생각하고 돌려라. 뭐 그렇게 아깝다고 살살하고 난리야. 그러면서 대성이한테도 그러잖아요. 그게 춤이야? 그게 춤이야? 그게 불나기야? 하면서. 그러니까 무릎 하나 깨지는 게 뭐가 무서워서 너네는 그 스핀 안 돌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권지영 교수님이 카이스트에 가 계신 겁니다. 그렇죠? 무릎 하나 깨지는 거 아까워했으면 이 자리에 못 왔어요. 무릎 두 개 다 깨질 각오로 왔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형입니다. 이걸 좀 주시장에 응용해보겠습니다. 얘들아, 그냥 계좌 하나 깨진다 생각하고 돌려. 뭐 그렇게 아깝다고 살살 투자해. 이거 지금 3,5mps 아깝다. 1,8mps 아깝다. 아깝다. 잘라야 되는 게